네 반갑습니다. 11월 29일 꼭 봐야할 특별한 마감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입니다. 12월 15일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컨퍼런스 홀 1층 오페라우스 임혜역 1번 출구 나오시면 성남아트센터가 있어요. 거기 오셔가지고 오후 1시에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꼭 참석하시길 바라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그런 숨겨져 있는 부분 자체를 우리 방송에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일단은 전일 우리가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바로 트럼프와 제롬 파울에 대해서 제가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제롬 파울 그래서 트럼프 땡큐 트럼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게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났죠. 오늘 밤에 미국장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장 초반에 좋았는데 일단 전체적인 상황판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중국 증시가 오늘 지금 현재 0.8% 정도 빠져 있습니다. 장중에 1%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그만큼 전일 뭐랄까요? 미국 증시가 2.5%씩 올랐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어느 정도 조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 부분 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 미국 닛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장중에 큰 반등폭 자체를 지키지 못한 채 마지막에 0.3% 상승으로 그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은 장 초반에 갭 상승이 상당히 크게 오르면서 2100포인트, 700포인트를 넘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수급적인 부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0.3% 상승에 머물렀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락이 나타나면서 하락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크게 하락폭이 커지면 0.6%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일 시장을 조금 보면서 환율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전일 바로 제롬 파울 트럼프에 대한 대결 구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결 구도 자체가 트럼프가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히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결국에는 환율 자체던 보시면 지금 1120원, 어제 1127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1119원까지 빠졌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환율을 잡아야지만 금리를 잡아야지만 환율이 잡힌다는 것을 트럼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롬 파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미 중립금리에 가깝게 올라왔다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3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시장이 그대로 받아들였죠. 결국 미국의 10년물이 갑작스럽게 0.9%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30년물 0.69%가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를 하면 오히려 장기국채금리가 올라가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하지만 지금 10년물과 30년물은 갑작스럽게 이번에는 하락 포인트로 바뀌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 12월 달 금리 인상을 한다고 봤는데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겠다. 내년에 금리 인상 3번, 4번 할 줄 알았는데 연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가 내세운 사람이 제롬 파울이었고 제롬 파울이 다시 한 번 더 트럼프의 말을 듣고 있는 과정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 자체가 아직까지는 거의 90%는 저는 12월 달 금리 인상을 한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 자체도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 자체가 어제 밤에 미국 증시에서 그대로 드러나면서 거의 제가 제롬 파울에 대한 마음을 읽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대로 제롬 파울 입도 반응을 했고 그에 따라서 시장은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어제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좀 더 조정 장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시장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 시장이 지금 빠지면서 중국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 자체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조정 양상이 좀 더 나타났다. 장 초반에 상승폭을 지키지 못했다. 그렇게 큰 테두리를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오른 미국 증시.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오늘 밤에는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다. 조금 더 조정 장세가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 오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여파가 미쳤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1일 천하라는 얘기인데 결국 어제 얘기했던 게 이제 21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700이었거든요. 오늘 이 포인트 두 개를 가파르게 지금 넘어섰어요. 하지만 정각후향이 이루어지면서 넘어서가지고 그에 따른 차익매물이 더욱더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갇히는 모습이었는데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전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오늘도 거래량이 똑같이 터졌다는 것은 오늘은 차익매물이 존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두 개 거래량이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이대로 시장이 다시 꺼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어차피 전일 거래량의 변화는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거래량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거래가 좀 터졌는데 이것은 차익매물이지만 그 누군가도 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눌리고 다시 한 번 더 행보성이나 아니면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추세적인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들. HLB나 오늘 신라젠.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오늘 호재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주가 빠졌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인 이익실현으로 조금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박스권에 있었을 때 박스권에 있었을 때 그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갇혀져 있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추세가 넘어갔던 종목군들이 바이오주였습니다. 그 바이오주에 대해서 지금 차익매물이 일정 부분 어제와 오늘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트룩시마에 대해서 미국 FDA 허가 신청이 났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지금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세가 끊겼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들어요. 결국에는 단기적인 고가는 어느 정도 드러났고 그 고가를 찍고 지금은 조정장세 안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신라젠이 오늘도 빠졌는데요. 신라젠이 지금 7만 5백까지 빠졌거든요. 신라젠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한번 같이 보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큰 그림상에서는 여전히 이런 박스권 안에 놓여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단에 조금 각을 크게 만든 곳이 바로 이 자리였고 이 자리를 기점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본다면 이런 박스가 또 이루어져 있거든요. 6만 5천 원대, 7만 원대 이 자리에서는 조금 지켜줄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정장세는 들어올지언정 여기서 크게 다시 이렇게 5만 원대까지 내려가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좀 어렵다. 다시 한번 더 조정장세를 조금 겪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방은 지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2015년도에 임상 3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2018년 후반이나 2019년 초반에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되든 안 되든 일단은 그에 따른 기대감 자체는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여기서 갑작스러운 투매는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죠. 이것은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여전히 끼어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그림을 좀 더 크게 놓고 본다면 빠졌을 때 각을 키웠던 곳이 이런 자리거든요. 그냥 이런 자리 자체에서 지금 1차적인 지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이 약했죠. 그렇죠? 첫 번째 반등이 이만큼 나왔고 두 번째 반등은 좀 더 약하고 세 번째 반등이 또 약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걸 한 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 자리가 한 6만 5천 원, 7만 원 정도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자리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죽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먼저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기대감이 오르는 종목군들, 경업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오를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계속적으로 드려왔었지만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했던 얘기는 뭡니까? 결국에는 이런 종목군들도 주가라는 것이 발상과 수렴을 항상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정이 들어오고 빠질 때, 그 빠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곧 뭔가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의 마지막 단계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파는 세력이 존재하거든요. 그 세력이 안 파는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면 또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붙어서 또다시 반등 나고 반등 나고 이런 부분 자체가 되풀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리고 HLB나 신라제는 한 2019년도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반등에 대한 탄력을 보이면서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는 전략이다. 그래서 급하게 쫓아가지 마라 올라갔을 때. 절대로 급하게 쫓아간다고 해서 그 양봉이 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타이밍적인 부분을 조금 봐가면서 조금 종목군들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이 미미한데 지금 방향성이 상당히 부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조정이 조금 나오는 과정이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포소캠테 이런 2차 전지 관련지로 지금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좋은 건 아는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높다. 이거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대안주를 찾으려면 차라리 LG와 이런 종목군들을 보는 게 맞죠. 차라리 2차 전지 분야가 죽는다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죽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저 종목을 살려고 쫓아가는 게 너무나 두렵다는 얘기. 결국에는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삼성 SDI가 지금 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사실. 2차 전지가 좋은 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가가 너무 올랐던 얘기. 포소캠테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만원대에서 지금 8만원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조정은 당연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조정이죠. 꼭지가 꼭지 꼭지 지금 세 번 치고 빠지잖아요. 지금이 헤드앤슐드 패턴 나타나고 빠진단 말이에요.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LG화학은 다르거든요. 2차 전지 분야 안에서도 주가가 아직까지는 평이하게 움직여왔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2차 전지 주를 본다면 가격적인 부분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너무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2차 전지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갔던 놈은 더 간다는 생각은 지금 버리는 게 맞다. 지금 시장 자체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비싼 종목에 대해서는 개인들도 부담이 되지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부담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적인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순환매 그리고 한 개 더 저가 매수라고 했어요. 저가 매수를 보이는 것이 바로 기관과 외국인의 트렌드거든요. 그 트렌드를 조금은 맞춰갈 필요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이어서 또 계속 같이 보시면 막판 뒤집기, 금리 환율 유가, 방향성, 불확실성 확대. 미국 금리가 12월에 저는 인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조금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미국이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을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올해 한 번 더 할지 안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당히 불안하고 금리가 불안하다 보니까 환율이 불안해요. 결국에는 1130원대에서 1120원대를 유지하다가 지금 1119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냥 이대로 이렇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금리가 인상할 거라면. 그런데 이상하게 1119원까지 빠졌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하고 미국은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금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다. 지금 방향성을 찾기가 힘들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쉽게 투자를 하기 힘들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1130원대에서 저는 1130원대에 장중에 올라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1119원까지 빠졌어요. 변동성이 너무 커요. 이럴 때 외국인들이 맘 놓고 매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불확실성이 조금 확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은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가버리니까 이익실환에 대한 단기 고점이 인식하고 차익 매물이 크게 나와버리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유가도 방향성을 못 잡고 있고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빠졌던 종목을 사가지고 좀 더 올라가면 파는 그런 단기적인 전략을 조금 구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상당히 잘해왔어요. 저하고 맞춰가지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같이 잘 읽고 있거든요. 우리가 제롬 파월 의장의 의중까지도 어제 파악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읽고 있단 말이에요. 방송에서 안 나오는 그 부분 자체도 우리가 캐치를 해서 읽고 있었는데 지금 이 흐름을 계속적으로 타고 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제가 강조했던 게 뭡니까? 현금 비중도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은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다. 원리원칙에 맞게끔 기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빠졌을 때 사주는 전략으로 그렇게 취해야 된다. 스탠스를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내동매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이 12월 1일부터 5G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도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게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인데 이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이 SK텔레콤이요. 지금 2013년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2013년도에 현금 배당이 얼마예요? 8,400원. 이건 중간 배당이 보지 마세요. 지금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2014년도에 8,400원. 2015년도 9,000원. 2016년 9,000원. 2017년 9,000원. 그러면 지금 현재 28만 4,000원인데 계산 한번 해봅시다. 9,000원이죠. 거기에 28만 4,000원. 몇 퍼센트? 3%예요. 28만 4,000원에 곱하기 0.03 8,520원. 9,000원이니까. 배당 소득에 대한 이자 빼고 하면 결국에는 실질 금리로 따진다면 2.5%, 2.3%에 나온단 말이에요. 은행 금리 얼마입니까? 지금 은행 금리 얼마예요? 적금하고 예금 얼마입니까? 2% 채 안 되죠? 결국에는 SK텔레콤이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배당 매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저는 외국인과 기관이 놓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해서는 이 부분을 얘네들이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기관을 매수해서 계속 돌아왔거든요. 지금 시장이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SK텔레콤에 대해서 매수가 좀 더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 가격대는 아직까지도 한 3%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예요. 배당금을. 그러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SK텔레콤 한번 좀 지켜보자고요. SK텔레콤도 이거를 지금 한 네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하고 강조를 여러 번 했어요. 여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배당주를 고른다면 SK텔레콤. 배당주 하면 SK텔레콤 딱 떠올라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아이리버. 아이리버인데 아이리버는 SK텔레콤이 지금 현재 지분을 매입을 했죠. 매입을 하고 여기 의문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SK텔레콤 최대 주주 71%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자체가 원래는 재무 구조가 안 좋았는데 지금 조금 안정화되는 과정이고 SK텔레콤이 샀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 대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닥에 대한 낙폭가드에 대한 반등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자리 그렇게 인식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SK텔레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분이 투자가 된 아이리버 보시고 세 번째 LG HB 테크놀로지인데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OED 검사 장비를 납품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검사 장비를 납품한 업체가 지금 바닥에서 지금 주가상에서 보시면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보면 딱 조정구간을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는 항상 매도로가 나오고요. 대신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매수를 보이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기간에 꾸준히 해왔습니다. 적극적인 매수를 한다는 것은 주가에 대한 변화를 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이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주가적인 변화를 조금 우리가 볼 수 있고 매도율을 한번 눌러보시면 매도율이 상당히 낮아요. 실제적으로. 신규 매수는 많지만 손밖인 물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규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IT 종목은 많이 빠졌거든요. 반등 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리콘 옥스인데요. 실리콘 옥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G전자의 팸리스 업체. 팸리스 업체가 설계업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계업체고 지금 이런 거의 삼성전자는 아나페스. 그리고 LG전자는 실리콘 옥스.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LG전자의 티콘에 대한 사업을 양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주가가 저렴한 과정이다. 제가 그렇게 판단해요. 신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기간의 매수세 자체 이런 부분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금도 눈여겨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 15일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컨퍼런스 1층 워펠하우스 임해역 1번 출구 오후 1시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12월 15일 달력을 꼭 체크하시고 그날 근처에 사시거나 서울에 계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마감시황 여기까지 하고 꼭 봐야 합니다. 꼭 봐야 할 마감시황 꼭 보시고요.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하시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